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유튜브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조마모 크루가 6인이 모여서 이번에 오버워치 새로 나온 경쟁전 배치고사를 10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로 치면 랭크 게임이나 보시면 되겠구요 배치를 받는거에요 브론즈 뭐 이런식으로 골드 플래티너 자 오늘 같이 하는 분은 이제 룬님 그리고 게임클님 그리고 뱅츠님 이스터즈님 로스트님 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룬님은 뭐를 맡기로 했죠 저는 메이코패스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게임클님 뭐를 맡기로 했죠 저는 올라운드 갑니다 네 미드필더입니다 자 그리고 뱅츠님 뭘 맡기로 했죠 저는 한조 맞습니다 네 한조충이구요 자 그리고 이스터즈님은 저는 방어영으로 갑니다 네 이스터즈님은 약간 라인아르트같은거 우리팀의 기둥입니다 자 그리고 로스트님은 네 저는 루시오하고 메르시를 합니다 왜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로스트님 여자가 없어서 미치 아니 잠깐만요 여자가 없어서 오프닝을 찍는데 네 하하하하하하 멋진 오프닝이었어 자 여기서 컷하고 넘어가자 자 그리고 저는 저희팀의 젠야타와 젠마문강 그리고 리퍼 조리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전 첫번째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 Harry 남자리 조리퐁 아직 팔아? 하하 여가부에서 먼저 제키지 않았어? 아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6명 모두 다 지금 한판도 안 했어요 저희는 어 함께하는겁니다 인생은 함께 한강을 가더라도 함께 가는거에요 배치고자 10패를 하게 되면 전원 10패 한 명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자 첫 번째 반 들어갑시다 그래서 크루를 잘 만나야 합니다 괜히 승패력이 낮아진다니까 한조충님 조용히 하세요 지금 경쟁전 한조의 위상을 드높여야지 안 되겠어 경쟁전은 이거 틀리네 인터페이스막 많이 다른데? 쩌네 쟤네 약간 공격적이다 나 이 맵 좋아해 그래? 눈만이 형 공격 좋아하지 나 수비 좋아해 공격 나왔는데 지금? 수고했어 공격 나왔지만 이 맵을 좋아하니까 괜찮아 그래 수고했어 일단은 젠냐타 하구요 백치님 한조 말고 다른것도 뭐하세요? 트레이서요 아아 충만하시네 룬님이 아아 한거는 하지말라는거야 포지션이 벌레이시구나 아하하하하하 사실 제일 자신있는건 라인하르트입니다 사실 아 그러면 바꾸실래요 그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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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스터진 라인하르트 개멋있네 어디 이거 기본이에요? 아니죠 아니죠 아아 기본이 아 미안합니다 이거 볼래? 내 라인 볼래? 내 라인 볼래? 와 게임 큰형 라인하르트 장난 아니다 맞지? 하하하하 뉴겜 라인팟 가나요? 하하하하 야야 근데 지금 더 남자들만 있는거 같으니까 바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남자의 남자의 상징 하하 하하 햄 하하하하 그 저기 하하하하 30세 아재님 하하하하 예? 30세 아재님 루님 정신차리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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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경쟁전 첫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다 우리 조마모쿠르 말빨이 참 재밌어요 많이도 늙었구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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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외쪽이래 있나 하라고 채 Señore 여기가 숨어있는 대로 야 이거 이거 야 그리와 아니라 왼쪽이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variants 하하하하 aside 언니 pack 등록 뒤 라이 자 뒤에 뒤에 라인하르트 대 라인하르트거든 지금 이거 이길 수 있어 깽클형 뒤치기 가자 뒤치기 그렇지 파라 위에 떠있고요 잠깐만 지금 뭐냐 뭐냐 아 파라 파라네 파라 어 좀 다르게 나오는구나 아 나 혼자 드라이구나 잡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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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잡아요 리퍼 잡아요 나 P5 빨대 꺼 맞어 빨대 꺼 맞어 빨대 꺼 맞어 아 미친 리퍼 있어가지고 리퍼 있어가지고 뭐야 자 간다 빨대 꺼 맞어 꼬갔어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야 그리고 리퍼있으니까 뒤치기 조심해 리퍼있으니까 아 정의 깽클형 기다려 기다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금 우리 딜러가 없어 어 야 이걸 들어오네 기다리자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의 영웅 한 조각합니다 와 와 야 이거 얘네 들어온다 얘네 들어와 야 이거 뒤에 뒤에 막아놨어 뒤에 막아놨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잡으면 되는건가 형 난 여보세요 막아놓고 어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팀플이야 안 돼 저기서 죽어봐 루시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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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루시우 궁썼다 가지마 야 야 나도 궁썼어 들어와 나도 궁썼어 들어와 나도 궁썼어 들어와 나도 궁썼어 들어와 오케이 리퍼 궁 막았구요 궁썼어 야 이거 한번 기다려야되 이거 한번 기다려야되 기다리자 기다리자 나 궁온다 궁온 자 리퍼 오네 리퍼 온다 어 어 그 와중에 한명 잡았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리퍼 잡고 죽었네 아 개일드 아 개일드 어 개일드 어 자 그리고 있잖아 궁쨰면 좀 말해줘 한번에다 저거 하지말고 어 어 궁쨰면 말 한마디만 해줘 베어베베어베어베어베어베어베어베어베어 엥 리퍼 왔구요 야 이 궁은 뭐야 방금 에이구 아 아 아니 지금 아 리퍼 리퍼 디치기 리퍼 디치기 여기 리퍼를 잘라줘야돼 아 나이스 나이스 고맙습니다 로스트님 아 이거 위험한데? 경쟁전 왠만하면 첫판 이기자고 할수있어요 아 떴다 파라파라 오케이 이거 파진다 딱 바꾼다 너무 망스러워도 이거 우리 절 오케이 야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라인다운 라인다운 리퍼 궁있어 리퍼 궁있어 메르시 메르시한테 칠을 줘야달라그랬는데 어 솔저 궁인데 자자자 아아 야 이거 좁은길로 가지말고 좁은길로 가지말고 그래 내가 바꿔서 리퍼좀 할게 안되겠다 이거 아 근데 시간이 얼마없다 끝났어 거의 끝났어 지금 여기서 못두르면 저 궁 5% 남았어요 여기서 저희가 점령 못한생활 끝나면 상대방도 점령 못시키게 해야되요 무조건 자 돌진합니다 잉 자 돌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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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궁 궁 궁 궁 궁 궁 궁 궁 궁 가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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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이야 마지막 마스트 라스트 리퍼 궁이거든 위에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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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죽었어 아 죽었습니다 아 좀 할만했었는데 아 개같은거 그렇지 갱클려 죽었어 죽었어 한 명 남아있는데 계속 계속 떠서 어그로 야 가자 가자 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힐걸었어 힐걸었어 들어와 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들어와 들어와 야 하하 들어와 야 이거다 들어와 들어 야야 됐지만에 됐지만에 무리하지만 무리하지만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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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앗 라인하르트! 라인하르트! 와아아아아아아아 파이팅! 자 우리 네? 오졌다 진짜로 어 갑시다 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라인하르트 2명을 골랐네 근데 뚫었으면 돼 어 잘했어 이거지 룬캐리 인정합니다 진짜 역시 역시 게임충이야 응! 두명이 너무 앞서갔잖아 너무 앞서갔어 어 실 나이스 어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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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안죽었고 나 치료 나 치료 나 죽어 어디 어디에 내가 치료해줄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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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클린 돌아와! 야 궁궁궁궁궁! 아아 다 죽었네 아아 아 대응했는데 아아 와 왜이렇게 빡대 이거 그니까 한 번 더 모여서 가자 지금 잘하고 있어 라인 한번 쓰고 캐릭터 또 바꿔야겠다 아 응 가마보네 우리 파티가 뒤가 엄청 치약었구나 근데 그 뒤에 뒤에 그거 있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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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저 뒤에 솔저 리퍼 솔저 다 있어요 지금 뒤에 야 뒤에 뒤에 솔저 궁 썼어요 오케이 땡큐 아 우리도 한 번에 잡혔구나 아 깨졌어 아 파라 진짜 개싫어 진짜 궁을 써야되는 아 조심 utiliz기 솔저 팔아아 뒤에있어요 지금 오케이 뒤에 있다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돼봐 여러분들 뒤ら 봐 뒤 먼저 잡고가 뒤에 2명 다 있으니까 안되겠다 나갔다 내가 리퍼 들게 시간이 얼마 없지만 리퍼 들어줘야돼 이거 아 파라랑 두개 다 있어요 오 빡세 뒤에 있다니까 오우! 아무래도 가 가 가 잡았어 어 팔 어디 쏘는거야? 팔아 위에 팔아 위에 아아 어 나이스 쟤네 궁 썼다 파 뒤에 있어요 지금 야 그러고 보니까 지금 리퍼 궁 찼네 뒤치기 올 수 있어요 상대 궁 맞는데 궁 찼어요 10초 남았네 뒤에 하나 뒤치기 하는 거 잡았어 뒤에 하나 뒤치기 하는 거 잡았어 리퍼 잘 봐 리퍼 차에 붙어 차에 붙어 리퍼 궁 조심해 리퍼 궁 궁 찼다 리퍼 리퍼 위에 있어요 어 위에 있다 위에 있어 한타 노리고 있어 저거 지금 한타 노리고 있어 저거 지금